부산 남구 갑은 선거구 조정으로 지역 특징과 성향이 19대 총선과 크게 달라진 지역구입니다. 이곳에서 차관과 부지사 출신의 정통 관료들이 초선 의원 자리를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4.15 총선 기회, 부산 남구갑 후보들을 황보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산 남구는 선거구 조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지역구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간만동 일대는 이번 총선부터 남구 을에서 갑으로 포함됐습니다. 간만동을 포함해 우암동, 용당동이 이번 총선부터 남구 갑으로 변동됐고, 대연 1동에서 3동은 남구 을이 됐습니다. 이처럼 선거구의 큰 변화를 맞은 부산 남구 갑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남구 가치를 2배로 기호 1번 강수석입니다. 두 후보는 모두 정통 관료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석 후보는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의 해양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저는 영국에서 박사를 했고, OCD 사무국, 그 당 쌓아왔던 전문 지식들, 경험을 총동원해서... 경기도 부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박수영 후보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든 행정 전문가로 꼽힙니다.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이 동네 토박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랜 공직을 하면서 마지막에 경기도 부지사로 공직을 마감했는데,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큰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강 후보는 해양 전문가답게 문연금융단지를 해양금융클러스터로 만들고, 우암동의 해양산업 고도화를 위한 R&D 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문연동의 해양금융클러스터, 그리고 우암간만용당의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부산경제의 심장부로 낭부를 만들겠습니다. 이에 맞선 박 후보의 공약은 우암부두와 간만동 외대부지, 문연금융단지를 첨단해양삼각벨트로 육성하고, 유엔기념공원을 역사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과 산업과 R&D가 삼각형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저희가 문연동, 우암동, 간만동에 포인트를 정해놨습니다. 삼각벨트가 만들어지면 남구가 경제 1번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두 후보의 대결 구도에 맞서 정의당 현정길 후보와 민중당 김은진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